가성비 터지는 캠핑 여행용 해먹 시리즈 이 의자, 정말 편안하고 휴식을 취하기 딱 좋아. 야외에서도 실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해. 베개와 쿠션은 별도로 구매해야 하지만, 그래도 의자 자체가 이미 매우 편안해. 설치도 쉽고, 어디에나 간편하게 놓을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해. 중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지만, 품질이 정말 좋아. 이 의자 하나로 휴식을 취하면서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로프 포함 야외 캠퍼스 해머크네 휴대용 캠핑 여행 가방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그네는 휴대하기 편리하고 강화된 캠퍼스 소재로 만들어져서 내구성이 뛰어나요. 캠핑이나 소소한 야외 활동에 딱이죠.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 가격도 착하답니다. 이 그네 하나로 가벼운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햇살 가득한 날, 바람 속에서 흔들리는 그네 위에서 힐링타임을 보내보세요. 힘든 일상을 잠시 잊고, 즐거운 순간을 만들어줄 거예요. 함께 여행을 떠나는 친구나 가족과 함께라면 더욱 특별한 추억이 될 거예요. 함께 즐겁고 행복한 순간을 만들어보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휴대용 해머기예요. 이 나일론 낙하산 원단으로 만들어져서 가볍고 휴대성이 좋아요. 캠핑이나 하이킹, 덩원에서 사용하기에 딱이에요. 높이가 180cm 이상이신 분들은 더블 사이즈를 추천해드려요. 안전하고 편안한 사용감을 제공해줘요. 외부나 내부에서 모두 사용하기에 딱이에요. 단일 사이즈는 270cm x 140cm이고, 무게는 600g이에요. 더블 사이즈는 300cm x 200cm이고, 무게는 800g이에요. 패키지에는 해머, 블랙 카라비너 2개, 200cm 조절 스트랩 2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휴대용 해머, 한번 사용해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